순천시가 전국 녹색도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. 순천시는 산림청주관 2023년 도시숲 정원 정책 담당자 워크숍에서 오천 그린광장 마로니의 숲이 도심 속 대단히 녹색 생활 공간으로 도시 생태계 기능을 회복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이 큰 것으로 평가돼 전국 녹색도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시는 도심 속 탄소 흡수원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조선관리에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후위기 속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